오늘 광주 전남 지역 곳곳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에도 모내기와 밭작물 수확에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농민들은 폭우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논에 나왔습니다. 목판을 가득 실은 이 향기가 바쁘게 움직이자 논에는 어느새 어린 모가 가득 심어졌습니다. 농민들은 빗속에서도 모내기를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인근 밭도 양파순을 자르는 작업에 분주합니다. 출하 계약을 맞추려면 하루가 급해 굳은 날씨에도 밭에 나왔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할 일은 많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농협이 일손 돕기 봉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마을에 거의 노인네들이에요. 비할라 오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죠. 농민들은 올해도 풍년을 기원하며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비에도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